I am your friend! 안녕하세요, 볼빠리입니다. 네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벌써 2017년이네요. 맞습니다. 2월이 다 됐어요, 2월이. 2017년, 아주 시간이 금방 나는데 2017년에는 저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여섯 번째 생인사인 것 같아요, 여러분. 아, 그러네요. 우리 함께 할 시간이 좀 더 오래됐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, 설날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어떤 게 최대인가요, 설날이? 최대 명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럼 추석은 두 번째인가요?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늘. 아, 저만의 보름이 세 번째. 민족 최대! 네,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친지 분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머니 점 붙일 때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운전하는 차 안에서 벨트 꼭 메시고 아, 여름운전 조심하시고 맞아요. 자, 그렇죠. 우리 현석이 형은 뭐 어떤 거 하고 싶어요? 갑자기요? 네,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그냥 다른 건 다 바라지가 않고요. 네. 다 지금처럼만 같은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지금처럼만. 모든 게. 아, 그렇지만 지금처럼 같지만 우리가 활동을 더 하는. 그렇죠, 그렇죠. 당연하고. 네. 2017년에는 좀 더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. 강민이도 한 마디 하고 싶어요. 한 마디 하고 싶어요. 말이 없어졌어. 아, 목 아파요. 아, 지금. 아, 저는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렇죠. 건강이 최고죠, 역시. 너도 많이 건강해, 알았지? 화이팅, 강민이. 영민이. 영민이 보여요. 저, 하고 싶은 거요. 네. 어, 저는 빨리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좀 춤과 노래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. 춤을 보여드리려고. 멋있는 무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가수예요. 천성이가 노래를 보여드리려고. 가부를 보여드리고 싶네요. 큰 도구를 발견했네요. 좋은 해역. 그럼 청민이 뭐하고 싶은데. 저는요. 어, 이제 선이. 좋은 음악. 좋은 음악. 물론 좋은 음악과. 이제, 어. 정말.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. 2017년에. 열심히 안 살았습니다. 아니,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. 지금껏 살아왔던 그 어떤 해보다도. 네, 할 수 있어요. 제가 열심히 살아나가 볼게요. 할 수 있어요. 형도 열심히 사세요.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. 아, 지금 제일 열심히 살고요. 그것보다 제일 열심히 살고 계세요. 지금 그것보다 제일 열심히 살고 계세요. 네,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. 세대 한 번 드리고. 네. 네. 마치도록 할까요?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여워. 아이고 하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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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올. 올해는 꼭 만지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저희 브이프랜드가. 적당히 해. 저는 또 재미있는 시간, 좋은 시간 많이 저희랑 만들 수 있게. 예. 저희가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언제나 저희를 응원해줘서 감사하고요.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브이프랜드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